누나 말이 다 왔습니다. 아 그러니까 제가 한 살 누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하기 전에 이거 존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천은이잖아요. 그래서 아이유 선배님, 아이유 누나 그리고 심지어 사전 인터뷰를 하실 때 누님이라고 했었어요? 누님이라고 했었어요? 자꾸 제이홉 씨가 아이의 누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, 그게. 누님이에요? 누나 하는 게 맞겠다. 그냥 편하게, 편하게 불러주시면 편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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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.